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기농 생리대 소개를 할께요 안심하고 이길 수 있는 오가닉 오버나이트 슬림 제품인데요 포장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용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적혀있고 제품의 장점도 이렇게 적혀있어요 한달에 한번 그날이면 평소와 달리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예민해질 때가 많은데 잠잘 때도 불안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텐데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부드러운 촉감이라서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미스타에서 되게 핫한데요 이 제품 아무래도 이중세 방지 가드 덕분에 밤에 안심하고 잘 수 있다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은 피부에 예민한 분들도 쓸 수 있고 100%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소면으로 사용하기가 좋고 유기농 흡수체를 사용해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고분자학 흡수체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환경으로 발생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걱정하지 않고 한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품 디자인도 예쁘고 23년 8월 기준으로 최다 인증으로 노스파, 고분자가 없는 100% 유기농 흡수체로 이 제품이 지금 출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루플 찬스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할게요 지금 10월 10일까지 하는 이벤트인데 세 가지 찬스 조건만 달성하면 간단하게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개에 4개가 들어있습니다 속옷에 붙였다 뺐다 사용하는 패드만 사용하셨다면 이 제품은 아무래도 오버나이트 슬림이라서 잠잘 때만 아니라 장치가 화장실을 가기 어려울 때 활동량이 많을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건이 있는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유기농 생리대라서 독일 더마 테스트에 엑셀런트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유기농 제품으로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국제 유기농 인증도 받았습니다 피부가 저자극 테스트 인증까지 되어서 믿고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 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한국인의 체형을 생각해서 허리밴드가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탄력 허리밴드이기 때문에 신중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그 후